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새벽에 예레미야설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지난 주일에도 묵상 본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전체 예레미야설을 쭉 보는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라보지만 전체 예레미야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거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느냐 이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길찾기, 예레미야 길찾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설을 보면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누가요? 예레미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퀴즈하고 질문하고 맞추는 애들만 선물 주려고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제가 강심장이 아니어서 그런 사람들이 소심해서 분명히 내가 아는 건데 야, 너 대답해봐! 하면 깜짝 놀라서 틀리는 사람 있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제가 좀 강심장이 아니어서 갑자기 탁 질문하고 이런 거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언제나 질문 속에 정답이 있거나 아니면 객관식이면 보통 2번이 정답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시험 들면 안되겠죠. 어려우면 안됩니다. 그래서 쉬운 질문만 드립니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설이고요.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입에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그 대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역을 맡기셨나?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사건이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야. 너, 내가 내 입에 말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 나와서 전해. 이 사역을 위해서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생각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이 선지자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을 보면 전체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스토리. 제가 이거 리모컨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같이 말씀 동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어떤 내용인지 친절도 하기도 하지. 그렇죠?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글씨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폐망의 사건들을 포함하여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들의 통치 시대의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한 증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한다. 그러나 유다가 폐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싫어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많은 핍박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호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변하게 하십니다. 전체 예레미야 스토리를 보면 이거예요. 그들이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죄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인근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이 오게 될 거야. 이런 내용을 전파하니까 그 내용을 듣던 이들이 싫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미웠던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다. 이것이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대원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전체에 5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52장. 그쵸? 거봐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드리잖아요. 5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2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쭉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52장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과정, 어떻게 성취되어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는 가운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내용은 1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 유다가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예언. 쉽게 말해서 이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1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볍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쭉 한번 내용을 훑어볼까요?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너 목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준비시켰어. 너는 나한테 쓰임받아야 돼. 너 나가서 내가 전하는 이야기들 그대로 전하지 않을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소명을 받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명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나요? 이스라엘의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3장에 가면 유다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너에게 죄가 있어서 무엇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은 임의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심판을 받음에 있어서 당연하다. 죄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 심판의 당연성을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죠. 그러면서 그냥 너 무조건 심판 받아야 돼. 너 죄 졌으니까 무조건 아웃이야. 이게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심판의 방법과 심판을 받을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이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왜 그들이 심판 받아야 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들이 위선에 가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송포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치 못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형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형식인데 제사를 드린 이후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물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이렇게 살면 안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완악함으로 굳어져 있어서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들의 굳어진 사고방식 완악함으로 죄에 물들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단지 이들이 예배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짓에 완전히 거짓의 형에 휩싸여버린 그들의 모습을 체험하면서 너희 안에 얼마나 우상이 팽배했는지 아느냐 너희 안에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모습을 9장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재산은 드렸는데 온전하지 못한 재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율법적으로 재산을 드렸는데 실제로 믿는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약속된 복도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 잘 될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을 받게 되었다.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 심판이 들어오게 되었노라 라고 예림의 선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이 확정됐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림의 선제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민족이 심판받게 될 것을 선포했죠. 그러니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가슴 아픔으로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탄원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림의 탄식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썩은 배띠 그 비유를 듭니다. 이 배띠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잠깐 숨겨놔봐. 그걸 꺼내봐. 하니까 그 배띠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 띠. 썩어버린 그 띠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이 띠처럼 그렇게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린 그 유다 백성들 내가 어찌 살려줄 수 있겠니? 죄 가운데 다 썩어버린 그들을 내가 살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썩은 배띠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 확정되었다.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한번 용서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안되. 너희 안에 죄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도저히 내가 살려줄 수 없어라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죄의 확답을 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심판이 곧 다가왔다라는 심판의 전조가 나타나죠. 도저히 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함에 있어서 모두 그냥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극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식이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지켜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을 찾게 되면서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그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장, 19장에 가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의 비유를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죠. 그런데 잘 빚어진 것 같은데 난데없이 그 빚어진 그 그릇을 토기를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워버리는 것은 토기장의 주권이야. 토기장이가 깨버리건 잘 사용하건 잘못 만들어져도 그 잘못 만들어진 그 토기를 사용하건 아니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그걸 깨버리건 그것은 토기장의 손에 달린 주권이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진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니까 이 백성을 심판하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심판의 이유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내용을 19장에서 깨어진 온기의 비유를 들어서 이 온기가 깨어져서는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져버린 그 온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그 상황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야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져버린 이들은 곧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운명인 거야 그들의 삶의 앞으로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왕궁 안에서 큰 권세를 누리던 제사장 바수울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너 왜 그런 무서운 재앙을 예언하냐고 와서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바수울의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바꾸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변하지 않고 이 유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유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유다의 왕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왕들만 심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바수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부추겼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들도 함께 모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 광주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썩은 무화과가 담긴 이 광주리는 버릴 것이고 좋은 무화과가 남은 광주리는 거둬들일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다시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25장 열방에 대한 멸망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25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앞에 심판 앞에 26장에서 예레미야는 이 심판에 대한 설교와 이 심판에 대한 설교 그 메시지 선포로 인해서 핍박받는 내용이 26절의 6장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은데 이미 죄가 가득해서 나는 살려줄 수가 없어 살려줄 수가 없어 너희를 모두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심판 가운데 모두 쓸어버리기만 아니라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서 말씀을 지키며 안시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할 거야 내가 구원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에 보면 죄로 인한 심판 그에 대한 탄식 그러나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너무나도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씀 앞에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답으로 예레미야 선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전반부는 이 예언사역이죠 그리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후반부 27장부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 권고로 받게 되고 이 예레미야와 하나니야와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니야가 서로 대립하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평강 가운데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하나니야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서의 거짓 예언을 하지만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28장에 기록되고요 이 예레미야가 결국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 그들 향해서 눈물로 편지하는 내용이 29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죠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 멸망 앞에 전반부 26장까지 선포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27장 28장에서 성취됐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될 것이다는 회복 예언이 있는데요 유다로 바벨론은 끌려간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예언의 편지를 29장에서 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30장에서 33장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회복 약속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이러이러 이러한 약속을 지어서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때는 단지 성을 하나 세우는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재건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심으로 말리야마 우리의 영원지복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면 쫙 전말이 쫙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전조증상 가운데 삐익 한번 더 꽝 하고 사고가 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건을 딱 비춰놨습니다 그럼 비춰놨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전말 사건의 전말 하면서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보면 시간 흐름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한 달 전 마치 이렇게 드라마가 나타나듯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27장에서 이미 멸망하게 됐는데 그 멸망 전에 있는 일들 시드기아 왕과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익힌 레갑족 속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시드기아 왕과 예레미야가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시드기아 왕과 예레미야가 만나는데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를 만났다라는 것은 시드기아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예레미야 손지자를 만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죄가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의 멸망이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항복을 권고했잖아요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서 내가 왕인데 항복하고 가기가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질책할 거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항복한 왕으로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를 감옥에 거두고 고민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예레미야를 만나요 예레미야가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또 시드기아는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놔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오게 되는 거죠 39장에 예레미야가 함락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감옥들에 가두었던 예레미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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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락되니까 그 감옥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고 이제 바벨론이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려라 하고 바벨론 왕이 파송한 그달라가 피살되게 되는 이 사건이 41장에 기록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투쟁 독립투사들이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보낸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 하면서 이 그달라를 피살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42장부터 4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했잖아요 예레미야 손지자는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 그들에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복하지 않죠 끝까지 버티다가 버티다가 함락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서 징계를 받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 있어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밑에 있으면 압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뺏길 것 같고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갈 계획을 세워요 어디로 가냐 애국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애국 아니야 애국당 아니야 여기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애국으로 도망가게 되는 내용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또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4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기록하는 건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는 것이 바룩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바룩은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이 예언함에 있어서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편지를 쓴 그 바울처럼 그 서신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할 때 옆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적던 사람이 바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 대해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룩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된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게 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울한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 적는 이 바룩을 위로하는 내용이 4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이 열방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46장부터 51장까지 애국 멸망 블레셋이 멸망하고 모아빵이 멸망하고 열국이 멸망하고 결국에는 바벨룬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룬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긴 했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혔으니까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51장이 기록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제가 드리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이 각 장별 내용이 아니고요 자 전체 1장부터 52장까지 이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전반부 그리고 중고반부 내용을 봤는데요 각 장별로 다다다다다다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만 보자는 거예요 각 단락, 단락별로 어떻게 되느냐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거야 그리고 너희 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의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히 죄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심판의 방법과 원인을 이야기하고 심판이 너희에게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확정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27장부터는 쭉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한복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언젠가 때가 되면 너를 회복시킬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바벨론의 압재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항목하거나 폐기하거나 돌아옴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며 도망가며 내 뜻대로 자유를 찾아 도망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걸어가며 너희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들 이 선포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나요 예레미야서 하나하나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들과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면 결국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말사 앞에 선 사람이 있으면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을 안 할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있는 유다 백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국룰화심 때문에 심판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너가 회복하고 다시금 너가 말씀 앞에 서고 다시금 안식이를 지키고 다시금 말씀 따라 살면 다시 회복시켜줄게 라고 끊임없이 회복을 준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꾸롬 밑에 쌓아가지고 우리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예림에 와서 곳곳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계속 심판, 징계, 멸망, 채찍 이러한 고난, 이러한 메시지만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쳐버리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림에 와서 전체 가운데 흐르는 메시지 제발 내 말씀대로 살아 나 너 잘해주고 싶어 복 줄 거야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죄를 지어서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너 아니? 죄 지어서 너가 심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 아플 수밖에 없잖아 근데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와 너 조금만 돌아와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회복의 이유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 가운데 징계가 있으면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싫다고 예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라면 징계받아야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도 회초리를 들면은 종아리 걷어붙이고 한 대 맞으면서 아빠 죄송하도 엄마 죄송해하고 회초리를 맞아야죠 회초리 싫다고 뛰쳐나가는 모습이 가출하는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 예레미야의 서에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레미야의 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 안에 죄가 있다면 너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징계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빨리 돌아와 돌아오면 회복시켜주실 거야 라는 예레미야의 그 외침이 이 예레미야의 서 곳곳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이 예레미야의 서를 보는 가운데 이 유다 백성이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 혹시 그러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선됐던 내가 먼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죄에 대한 요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내려놓고 폐기하고 돌이켜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때로는 미련해서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예레미야의 서 전체의 흐름 가운데 나타난 메시지대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징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초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되나요? 아니요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그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결과인지는 아닌지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데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다 라고 판단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내야죠 예배자를 지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이기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신다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다 라고 예레미야의 서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다 라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서의 전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서 거리가 먼 그 어떠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혹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요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 안에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그 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죄의 모습들이 떠올라진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저 안 그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좀 회개하며 회복을 요청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울리며 나갈까요 우리 잠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